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방송 시간이 왔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괴롭죠? 지금 축가 빠지니까 환장하죠? 굉장히 어렵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괴롭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좀 빠지면 그냥 그러나니 하고 어차피 견뎌내야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느끼실 거야. 아니 그때 좀 빠지고 할 때 내가 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짜증났는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오랜 세월을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주식투자 접근해 왔던 분들 해봉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거기에 1일비 하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분들 너무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것 뿐이야.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쌍욕 날리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래요. 잘 하다 보면 잘 맞출 수도 있지만은 못 맞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막 꼬이기 시작하고 무슨 사건 사고가 빵빵빵 터지면은 뭐 주가는 뭐냐면 덜 썩어 내려앉는 거죠. 갑자기 뭐 실적도 안 좋아졌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주가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1일비 하지 마세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복구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 하고 좀 많이 빠지고 조정받으면은 뭐 그때 가서 좀 주워다 보면 되죠.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약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 느긋하게. 너무 조급하게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허합병에 오래 못 삽니다.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출발한 뒤에 한 2450선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다가 뭐 국내외 그 기관들 동반의 매세에 힘입어서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했죠. 반면에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까지 또 밀렸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요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죠. 오늘은 코스피는 그 전 거래일 대비 0.65포인트 정도 올라서 2470.34로 마감을 했고 지수는 전날보다 1.96포인트 내려서 2467.73으로 개장한 후에 낙폭을 키워가지고 2450대에서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국내외 기관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행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개미들이 홀로 2505억원 정도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453억, 1911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외국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째 사자야 사자 사자를 지속을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등등등 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개장 직전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하이닉스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2.9% 빠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호잰데도 주가가 빠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악재가 주가가 올라요. 하이닉스는 보니까 4분기에 346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적재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센트는 영업손실에 896억이 있는데 그래도 플러스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죠. 이날 기아하고 현대차가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좀 띄웠는데 기아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치죠. 1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아울러서 5천억 정도 자사도 취득하고 소각계획까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신나게 5% 이상 넘게 급등을 한 겁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2% 올랐다는 거예요. 의료 정밀하고 전기전자, 서비스업, 기계 등의 업종 지수가 하락 마감한 반면에 전기, 가스업, 운수장비, 증권, 보험 등등 해서 업종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450선에서 약간 불안한 등락을 거듭하다가 국내 기관 쓴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기아의 급등과 LG화학의 상승 전환으로 하락폭을 좀 많이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보니까 전 거래를 대비 12.47포인트나 내려서 823.74입니다. 지수가 전날보다 2.87포인트 내려서 833.34로 개장을 했는데 낙폭을 키워가지고 823까지 밀려납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미들이 홀로 2057억 정도 승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동반 매물 출회로 하락폭이 커졌고 이날 외국인들이 한 747억 기관 애들이 1,062억 정도 승 매도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HLB, RTO젠 등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LNF, 에코프로BM,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둔 곳으로 나타나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역파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하는 등 실적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조금 엇갈렸어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현물 순매수, 기관의 현물 순매수 전환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죠.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은 재미가 없었어요. 코스닥이라도 좀 올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현재 유럽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영국이 지금 보니까 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좀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현재 좀 내려가고 있어요. 독일도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네요. 보니까 계속 꼬라붙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요즘 굉장히 강세입니다. 야, 이러다가 이제 4,500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가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가가지고 역시 반도체가 최고구나. 반도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 미국 달러는 1,336.5원, 4.5원 정도 오고 있고 달러 일본엔이 147.09원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75.09달러 일본엔아가 905.83원, 유로와 1,456.38원, 중국이엔아가 186.29원이네요. 중국 위안압 좀 빠졌습니다. 희발류는 1,565.88원, 좀 올랐고 국제금값 2,016.0달러, 그리고 국내는 86,727.44원. 금값이 빠집니다. 금값이. 요즘 금값이 좀 빠지고 있다. 미국 국제 신년물도 4.15인데 157,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선물은 다우짓은 오르네요. 0.29% 오르고 있고 S&P 0.08 좀 상승하고 있고 현재 나스닥이 좀 연재 약보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러셀이 0.37% 정도 현재 지금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우리 삼성전자는 좀 아쉬웠어요. 좀 어릴 듯 하더니 또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7만 4,100원까지 하는데 지금 7만 4,000원대를 거의 지지선으로 만들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좀 오를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 빠지면은 좀 주워 담고 좀 오른다면은 좀 뒤로 관망해서 좀 살펴보십시오. 뒤로 한 발쩍 올라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페이스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장이 좀 많이 급등락이 심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올랐다가 좀 훅 빠지는 경우에 있어요. 오르면은 무조건 팔거든. 기미를 판나고 난리기 치기 때문에 단타 기미를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연두에 두셔야 돼요. 오선주도 이제 5만 9,900원까지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6만원 이상에서 놀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올라갈 거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좀 어렵고 힘들 때가 그때가 항상 기회인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자악을 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어느 누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극복해서 이겨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극복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꼭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하루를 한번 시작하자고요. 뭐 떼부자 되자 뭐 큰부자 되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나잇!